월드의 3회의 우승에 이어 올해 8번째 월드에 신추를 하는 페이크와인의 팀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한국에서 열리는 월드는 처음입니다. SK 명문팀, 팀원입니다. 시작해볼까? 디엘 랍파. 재밌게 열심히 하고 우리는 이번 월드에다가 하나 판도 안 된다는 마인드로 해야돼요. 오, 맞습니다. 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T1과 팀 리퀴드의 경기. 오늘 준비된 첫 번째 매치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데라 트렌드 할 수 있어, 탑에. 아, 이러면 치킹이나 하겠다, 근데. 어때? 할만할 것 같은데? 지금 박아야 되긴 할 듯. 먼저 할게, 평타부터. 꼭. 신데라 세, 신데라 세. 좋았다. 바텀도 위험하다. 바텀 갱. 와, 이거 중기 아래로 팀 리퀴드 반격 제대로 하는데요? 아, 초반에. 까비? 까비야? 그거는 그렇게 위험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더 확실한 각을 표시하면서 넣고 싶은 것 같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 좋은 것 같아요. 잘 말하겠다. 어, 전령 어때? 여기 스탄트의 피는 많이 발견했거든? 나는 율렙 지켜. 미덴은 좋아. 오케이, 그러면 나 혼자 보고 있을게. 레일도 여기 올 거야. 난 누군데. 700. 죽어볼 거야, 죽어볼 거야. 어. 다시 와봐. Lc 궁선데. 맞춰볼 게 있나? Lc고, 앞에 클렌즈. 나무 궁은 돼. 따라와봐, 따라와봐, 따라와봐. 어. 슬로우하면 돼. Lc 더 펄. 펄이 될 것 같아. 맞았어, 내가 잡아볼게. 나이스. Lc 탑 D 탑 D 탑 D. 어, 일단 확인. 어. 맘쏘어. 왼쪽 봐볼게 일단. 우리 Lc 딸라야드. 안 맞았고. 나 살았어. 맞긴 했다. 맞았어, 살았어. 괜찮. 오 뭐야, 나이스. 바텀도 이동 많이 보고 있겠네. 뒷갓다가 그냥 응준받을 건 아니고. 얘네아, 이 형 바로 칠 순 있어. 어, 오긴 했어. 애쉬공포원 중. 온다. 맞긴 했다. 맞긴 했다. 0파라고 되고. 10 따라올게. 용 바로 칠. 꺼져 그냥. 그리고 끊어내 미라이 피해를. 자, 이 방향 쏴볼게. 어, 봐도 돼, 봐도 돼. 어디야? 천천히 나가 봐. 맛있다, 풀 받았다. 나이스. 나이스. 자, 풀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페이커 수왕 횡이죠. 이거 맞는데, Dc 뒤쪽에서 노리고 있고요. 받을 수 있긴 한데. 봐봐, 봐봐. 좋아, 이거 좋아. 오려하게 칼팅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순간이동을 합주하고 있는 제우스까지 붙인다 그러면. 얘네, 다 높을. 나 보일 수 있어. 자, 신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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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드렷. 하면, 오려오는 수 있어. AP를 결국은 끊어둡니다. 최우스와 페이커. 기격을 오려하면서 잘 흘리면서 거꾸로. 렐 가올게, 렐. 렐, 렐, 렐. 나 마나빵. 렐은 잡았거든. 산테 더프해. 빼면 돼. 산테 더 세다. 빼야 돼, 빼야 돼. 노플, 노플, 노플. 앞에 온다. 오, 죽겠다. 통화종! 그대로 잡아줍니다. 이번엔 연과 썸이십니다. 야, 꽉이다. 바텀 다이브, 봐줘, 봐줘, 봐줘. 바텀 다이브, 봐줘, 봐줘. 전초 거리 멀긴 하거든. 야, 좋은 거 같애. 야, 리신 진짜. 얘네 궁 다 없어, 일단. 티원 입장에서는 이 시간대를 잘 넘겨야 돼요. 나 여기서 렐이랑 노인두. 야, 렐 사주 봐줘, 렐 사주 봐줘. 렐 봐줘. 천천히만 가면 될 거 같습니다. 오, 이런 거 단독으로 이렇게 밀어내 주는 건 정말 좋은데요? 네, 층격을 보고 왔어요. 아, 그러면 잡을 생각까지 할 거 같은데요? 조금 더 갈아요!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레드 오픈. 텔탔다, 텔탔탔.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이거 텔탔, 어, 안 돼, 안 돼. 바로 막아야 돼, 이거 막아야 돼. 나 버려, 나 버려. 나 버려. 이거 리신만 노공해, 일단. 이거 크산태 3타 풀만 생각해 봐. 리신만 노공해, 일단. 크산태 3타만 조심. 3타다. 야, 신탈 개피, 신탈 개피.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해봐. 레일 돌았다. 네, 바론 딜 빠르다. 여유암 쌌대. 천천히 들어가줄래? 암라인 봐야 돼, 암라인. Q2 쳐? Q2 쳐? 그냥 무시해도 돼, 무시해도 돼. Q2 되는데 바로. 암라인 봐, 암라인. 찾아봐, 찾아봐, 찾아봐. 위로 갈게, 위로 갈게. 뒤에 탐구 깰고? 뒤에 탐구 좋은데. 야, 신탈 죽었어, 좋아, 좋아. 위도 봐줘, 위도 봐줘. 야. 노정하긴 해. 리신 여기 왼쪽에 있다, 아직. 나 죽었다. 리신 노공이야. 너무 화나다, 내가 잡을게. 너 먹어도 되고. 야, 잠깐만, 잠깐만. 지금 당장은 확실히 힘이 있거든요. 싸울 수 있다면 기회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그 선봉장에 표식이 있고요. 일단 여기, 여기. 봐주고 있겠네, 봐주고 있겠네. 어, 산쪽 봐줘. 나 태 5초 뒤에 태 돼. 일단 궁색해, 궁색해, 얼른. 일단 패 쓸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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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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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위로그를 일단 한 번 뚫어냈습니다. 야, 표식이 이걸 잡네요. 상대가 뭉치기 전에 차라리 오브젝트 치우겠다. 일단 건드렸어. 13,000. 나 테러하다고 봐줘, 민석영. 여기 말할게, 여기 말할게. 나 혼자 여기 각 잡을게. 야, 9,000 늦어, 늦어. 렐 안 보인다. 아, 나 좀 위험하다. 우리 한 명은 짤렸어. 아, 렐 못 봤네. 리싱 또다. 나 일단 테드컴을 봐줘. 아래 봐줘, 아래 봐줘. 아래, 아래. 나 터졌다, 터졌다. 렐플 있다, 렐플 있다. 뺀어서 봐야 돼, 뺀어서 봐야 돼. 빼야 돼, 뺀다. 일단 살아야 돼, 일단 살아야 돼. 나쁘잖아, 나쁘잖아,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좋아, 좋아, 좋아. 그냥 이거 줘도 돼. 줄 생각하자. 다음 기회에 노리자. 바텀도 필요하긴 해. 인원. 오케이. 여기서 강남은 봐도 돼. 봐도 돼, 봐도 돼. 봐도 돼, 봐도 돼. 아, 오케이. 가자, 가자, 불만해, 불만해. 풀 빼자, 풀 빼자. 잠깐만. 잃었어. 풀까지 뺀다, 게이드, 게이드.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T1 조합이라 상대를 몰아내는 게 일단 최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뭐야, 맞아, 뭐. 산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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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테가 맞았다. 산테, 산테, 산테. 노플, 노플, 노플. 산테, 천천히. lime. I got nothing. Munich. L Опounds. 윤수, minha hand. 아,исл 바로 살 arkadaş. Luisa, zuk. 경화와 지은ker. 잘 잡아야 돼, 잘 잡아야돼. Cai предлаг하던 부분. 아, 캐완의 라이미. ils,imer. 진짜 아직 편리할 뻔했다. 쏘리. 엑소시가 파괴가 됩니다. 지금 K1입니다. 마지막 두 팀이 남았는데 그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젠즈입니다. LCK 1번 시드 젠즈가 나왔고요. 젠즈와 맞붙을 상대는 T1입니다. 이렇게 젠즈와 T1이 성사가 됐는데요. LCK 내전까지 성사가 됐습니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화장실 끝에 렀던 아riends 아 나 이 РUion 못시켰는데 이거 우리 벤즈를 좋아서 차분하게 하면 이길 거 같아ис 정이면 나가겠습니다. 젠즈와 T1의 경기 화이팅 상대편에게 큰 펀치를 먹이고 출발하고 있는 현재 5분의 시점입니다 정글은 내가 힘 더 세? 난 싸움 좋아 얘네 저렴한 아파 박고있다 어, 얘네 저렴한 아파 박고있어 오케이 락 한 번 와라? 이 쪽 어때? 어우 씨 그냥 싸워볼게 바짝 서로 안가 서로 안가 잡았어? 야 미드 공격? 나이스 나이스 나 미드가 안좋아 야 이 좋은데 나 가야돼 나 가야돼 나이스 여우 자 우러버 키를 만들어보면서 2대0을 만듭니다 T1 볼게 이거 아 봐봐 킬 럼블 밑에 갈 수 있다 이거 이렇게? 아 깝다 나 직금 꼈다 까밍까밍 이창에 부시 쪽에 던지면서 안전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건인다네 게임하네 잘 걸어놨고 나이스 나이스 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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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다시 한 번 이만 기다리고 있는 도란인데요 오우 오우 럼블 노플이야 형 확인 우리 바텀 싸우는 중 일단 뛰는 중 아야 보이긴 하거든 잡았어 잡았어 이 쯤 얘네 본대가 얘네가 더 빠르다 일단 어 짧게 해야돼 나 가는 중 나 와 가는 중 오른쪽 와봐 좋긴 했어 나 카이스 점커받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나 괜찮아 빼 빼 빼 빼 빼 일단 빼 이거 안 좋아 구도 없어 구도 없어 나 칠 갔다 와야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 딜러만 안 터지면 한타 이길 것 같아 어 얘네 갈 거는 무조건 사이드밖에 없어 아까에도 템 다 했었다 나 이거 1 대 1 질만 해 봐줘 붙어주면 좋아 그냥 탑 CS 80개 쳐다 나 다 안 줘 붙어줘 이거 한 명 그냥 럼블 붙어있어 일단 뒤에 뒤에 봐줄게 봐줄래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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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건데 카이스 카이스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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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 야 우리 위에는 뺏어 카이스 잡아 카이스 피해 나 상태 별로야 아냐 우리 상태 별로야 아 오케이 용이 있잖아 이거 포지션 여기 안에 있고 럼블 라기 아칼리도 아래 있어 아 천천히 볼게 일단 나가긴 했어 나갔다 나갔다 천천히 섬 빠져 여기 섬 빠져 여기 섬 빠져 라칸 노플 야 위에 많이 안 주다 천천히 해볼게 아래 피게나고 돼야 돼? 지가 막아야될 때 일단 막아볼게 어 라칸 노플 나 5초 나 2초야 나 2초야 나 2초야 나 2초야 나 2초야 나 2초야 비해 당해 피해 아 까비 까비다 아 까비 까비 아 까비 까비 자 T1과 맞붙을 상대는 과연 누구일지 아하 LCS의 C9이 등장했습니다 아 떨린다 음 재밌게 열심히 하고 레츠고 경계만 나오겠습니다 T1과 C9의 경기입니다 화제가 됐었는데 자 캐리아가 오오 이런 식의 타격감을 먼저 보여줍니다 미드 밀거면은 그냥 척칼방 가볼게 어 밀었어 밀었어 척칼방 가볼게 척칼방 먹고 있고 나 20초 아 아 왔다 베베스 뒤로가서 돌고 갈거고 나도 천천히 갈 수 있어 내가 먼저 갈 수 있어 사람 나면 아 나 이제 3초 뒤 출발 할게 점프해놨어 미드 서로 안가 나만가 나만가 땀 본다 이거 풀 있어 아 어 싸움 좋다 아 까비 타입니까 살짝 보자 이거 내가 남의 육렘이거든 이거 갈게 나 집 갈게 베베스 집 갔다가 우리 칼 붙잡고 올 수 있거든 칼 붙잡고 뛰어주러 어 온다 해 온다 노플이야 노플 쉰다 타스완 튼다 갈게 까비 이거 바둑 올 때쯤에 싸워볼게요 어 아 아 어 어 어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라칸은 생각해야 된다 지워주라 칙 팔천 박았다 베베스 있고 베베스 라지풀 있어 비교하면 라칸만 간다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산차에 봐도 돼 얘네 미드 누가 있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오케이 천천히 올게 잭스플이사 잭스플이사 어 삼 천천히 올게 어 볼만해 잭스톌이사 올릴게 올릴게 좋아 좋아 해봐 해봐 좋다 좋다 2,3초 얜 잡았고 나 평탄에 쇼핑기 있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둘께 와서 천천히 봐도 돼 사십 볼게 될 때 한 빼고 할게 스플이사 싸울 생각 있어 보여 포지션 좋긴 하다 라칸 위치는데 여기밖에 라칸 아래 라칸 아래 싸움이 좋거든 나 지금 각도에서 야 우리 잭스플이사 천천히 해봐 천천히 내 굶 빠졌어 일단 일단 오리도웅 오리도웅 베베스 봐봐 베베스 봐봐 베베스 봐봐 오리도웅이야 딜해봐 딜해봐 요거 먹었어 천천히 봐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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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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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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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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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re 가봐봐 가봐봐 가 아리바 가봐봐 비해 좋은데 큐팔할게, 큐팔할게 아,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타워 나이스, 나이스 TG! 완벽한 경기를 펼치면 T1입니다! 아, 역시 T1이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문의사항